손태진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의 찬란한 별로서 그의 활동과 재능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불타는 트롯맨 예능 특집에서 스페셜 MC로 등장하여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그의 예술적 재능과 무대 위의 매력이 한층 더 부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손태진은 트로트 음악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그의 다양한 히트곡들과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적 취향과 독특한 개성 그리고 뛰어난 노래 실력은 그를 대중음악계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손태진의 활동 소식은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불타는 트롯맨 특집에서의 스페셜 MC 활약은 대중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중들은 그에게 열렬한 박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손태진의 복귀는 그의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어진 기회를 최선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더욱 성숙하고 강력해졌습니다. 2023년 20일 주차 멜론 차트에서 손태진의 여러 곡이 차트에 오르며 그의 음악적 매력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차트 성적은 500점, 차트 점유율은 0.3%에 달하는 등 차트에 진입한 400여 명의 아티스트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무대 공연은 디테일한 가사 전달력과 깊은 감성, 다양한 음역대로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0일 주차 멜론 차트에서도 여러 곡을 올리며 그의 강력한 인기와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은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그의 무대는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